무얼 라면 먹을게 있어라 왜 안돼? 내 말이야 빠지잖아 계란말인데 아까 이게 80cm죠? 90cm지였나? 60cm 아 60cm? 60cm이네 어 옛날에 90cm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빨래 빨래 빨리네 얻어 잘 안보인다 그리고 그 정도 기술은 되잖아 네 말 넣고 이렇게 그런거 안돼 뭐라 먹으려면 그 정도래 맛있어? 네 앉아서 거지가 않는거 아니야 엄청 신경없었어요 개고생은 아니라도 힘들게 아 야 애가 따오는거는 다음부턴 못갈거같아